안녕하세요. 박정근입니다. 현재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은 절대 손 대시면 안됩니다. 손을 대시면 반드시 흉터가 남을 거고 직접 짠다고 해서 짜지지도 않겠죠. 그리고 지금 약을 복용하는 것과 바르는 것들은 그 자체로 현재 증상을 악화시킬 처방대는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크림 드린 것은 그 크림 자체를 화농성 여드름에도 함께 바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일단 지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처방 이 도움은 되겠지만 이 자체만으로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드리지 못하는 게 어려 위험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내일 저녁이라도 내원하시면 비용이 안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될 수 있을까를 가정요법으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내원하실 수 있으면 미리 저노로 예약을 하시고 한번 내원해서 상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을 읽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네요. 물론 그러시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을 처분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. 내일 저녁에 반응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